그레니 아일랜드 최호숙 안녕하십니까 그레니 아일랜드 최호숙입니다 저는 항상 저녁마다 핸드폰으로 음악 감상을 하지요 정말 많은 아름다운 곡을 들을 때마다 이런 곡은 생생한 새 음악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항상 호기심을 갖고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 아는 존광준 첼리스트가 외도의 비너스 가든에 와서 연주를 해줬습니다 제목은 아베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성스럽고 좋은 곡입니까 첼로의 그 감동스러운 소리와 우리 외도의 자연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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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생생한 아베 마리아 연주를 들으며 제 나름대로 또 감상문을 써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 3월 1일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3주 뒤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에서 들었던 아베 마리아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통절하게 회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신을 다해 내가 이렇게 반성했던 적이 있었을까요? 이 곡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원초적 양심의 소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가지 천가지를 모두 다 나만 잘못던 것 같은 회개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버전의 아베 마리아를 들었지만 그때와 감정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년이 지난 지금 생생하게 직접 듣는 아베 마리아는 또 어떨까요?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그와 함께 싸우며 건설하고 나누었던 대화들이 꿈의 현실이 되어 오늘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아름다운 비너스 가든에서 한 철문 첼리스테의 연주는 아픔보다 감사함과 영광으로 다가오네요 먼 길을 돌아 돌아 슬픔이 지나간 자리가 치유되어 오늘은 참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모든 추억은 아름답다 하죠 늙으면 추억을 먹고 산다지요 저도 그렇네요 제 소박한 감상문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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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